아 방송한대 방송한대 아 진짜 어디서? 팝콘에서 아아 오 음 음 잘 벌려? 막 이러고 그냥 아 이상한 걸 벌린다는 게 아니라 돈 잘 벌리냐고 잘 벌려 팝콘 잘 벌려? 막 이렇게 음 이렇게 어 아 이상한 걸 벌린다는 게 아니라 그 그 그 금전적으로 잘 벌리냐고 지금 말이 이상하게 됐네 으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